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TV 오늘은 운을 불러오는 49가지의 말 혼다켄의 저서죠 머니마스터 거기서 눈앞에 없는 사람을 칭찬하면 인맥 운이 좋아진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본인을 칭찬하면 기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심리에는 칭찬을 해준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칭찬함으로써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기 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멋지게 칭찬할 수 있게 되면 자신도 즐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칭찬할 때마다 상대방의 멋진 점에 자연스럽게 눈이 가게 되고 마음속으로도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에는 눈앞에서 칭찬하는 것보다 본인이 없을 때 칭찬하는 편이 몇 배나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상사인 과장으로부터 이 자료 참 잘 작성했어 라고 칭찬을 받으면 기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베이터에 부장과 함께 탔는데 꽤나 열심히 일한다면서 영영 과장이 항상 칭찬하더군 라는 말을 듣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과장한테 직접 칭찬받았을 때보다 훨씬 감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잘 봐주고 계시는구나 라며 과장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존경심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기분이 드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칭찬을 듣게 되면 그 이야기의 신빙성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인이 칭찬할 생각이 없는 누군가를 일부러 뒤에서 칭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눈앞에서라면 다소의 립서비스를 첨가해 과장되게 칭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받더라도 거칠의 인사 정도로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없는 장소에서는 조금 나쁘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나를 칭찬하더니 다 뻥이었어 저 사람 겉과 속이 다르구먼 오히려 치켜세워준 만큼 그 갭이 커 모든 것을 나쁘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눈앞에서 칭찬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 누군가를 칭찬해 봅시다 영영씨는 항상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영영씨는 그닥 눈에 띄지는 않는데 알고 보면 상당히 성실한 사람이더라고 뒤에서 응원하는 팬도 많대 이런 간접 칭찬의 좋은 점은 칭찬한 사람과 칭찬받은 사람에게 한해서가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행복을 확산시킨다는 점입니다 칭찬해 말을 한 당신도 그 말을 전하는 중간 사람도 귀로 들은 본인도 모두 행복한 기분이 됩니다 이런 행복을 만든 사람에게는 굉장한 운이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도 뒤에서 하는 험담이 아닌 뒤에서 하는 칭찬을 해보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자 이 부분은 요새 제가 또 마음 깊이 다가오는 게 우리가 시크릿의 핵심이 feeling good 그리고 쭉 다 같은 얘기라고 했죠 마음의 진동수를 높이고 떨어뜨리지 않는 것 사랑과 감사로 정성스럽게 순간순간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근데 또 이 feeling good이라는 게 자기 자신에게 feeling good도 있지만 이 혼다켄이 제시하는 것처럼 다른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feeling good 그들의 진동수를 함께 높여주는 것 그것도 정말 큰 나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책추남 나비스쿨의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여러분 서로 서로 굉장히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에너지를 북돋아 주시는 것 물론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적응 기간이 한 2주 정도는 걸린다고들 하시죠 워낙 많이 글이 올라와가지고 하지만 서로가 그렇게 진동수를 높여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 그것은 정말 서로에 대한 큰 선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함께 그렇게 나눠주셔서 우리 오픈채팅방 활동하시는 책춘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뒤에서 칭찬하는 여러분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조커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